1세대 2세대 3세대 뚫어 뻥 이제 4세대 뚫어 뚫어 뚫어킹 1초면 뚫어 한 방에 뚫어 다 뚫어 꽉꽉 막힌 변기 뻥 콸콸콸 답답한 세면대 뻥뻥 시원하게 싱크대 배수구도 뻥뻥뻥 공쾌하게 초강력 초간편 뚫어킹 가볍게 눌러 공기를 압축한 다음 막힌 변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뻥 단 1초만에 물이 콸콸콸 고압으로 응축된 공기가 엄청난 힘으로 이물질을 밀어버리는 에어파워 저런! 옴을 튀어서 더러워 죽겠다고요! 활사와 동시에 역류 방지 시스템이 순식간에 팽창! 입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띄지 않고 역류가 없이 깔끔하게 쑤시고 붓고 털어물 다 튀고 결국엔 사람 불러 돈 쓰고 이제 변기 옆에 든든하게 차! 세면대 싱크대 막힌 곳 어디라도 뚫어 뚫어 뚫어킹! 뚫어킹은 가정집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써서 자주 막히는 업소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도 정말 좋습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올 때 벌레가 올라올 때 한 번씩 뽕뽕 쏴주면 지방까지 청결해집니다! 그냥 뽕 뚫리네요! 뚫어킹 본체! 변기 전용 헤드와 활용도 헤드! 변기 전용 노질! 싱크대! 세면대 겸용 노질! 깔끔한 거치대! 펌프 손잡이와 치치대! 보건함까지! 이 모두가 초저렴! 파격가! 39,800원!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속 시원하게 들어보세요!